거제 관포항에 왔습니다 새벽부터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박승구 선장 올해 첫 대구조업 나가는 날 걱정 반 기대 반 두근거리는 마음 안고 바다로 나갑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대구 어장으로 가는 길 30년차 베테랑 어부에게서는 설렘이 업보입니다 사단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요? 재밌으세요? 네 어떤 게요? 고기를 고기 잡으러 가니까 어부에게 대구는 인생을 건 일련동산 칼바람 불어도 한겨울 바다에 나가서 대구를 잡아야 하죠 야행성인 대구를 잡기 위해 전날 그물을 설치합니다 과연 대구가 있을까요? 어째 잡어들만 보이네요 그물을 넣은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멍둥이 트는 바다 심기일전하고 그물을 올립니다 대구잡이 그물은 호망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가 살아있는 채로 잡힌답니다 이번엔 그물이 꽤나 묵직합니다 덕분에 그래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내일을 기약하며 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박승구 선장이 잡은 대구는 양이 많지는 않아도 제법 큰 녀석들이라 힘이 납니다. 그 사이 마중 나온 아들 정한 씨. 2년 전 고향으로 귀여워했죠. 그런데 그 순간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수조에 넣었는데요. 신선도 자체에서 차이가 좀 많이 갑니다. 가격대도 많이 차이가 나고. 뭔가 신선도가 유지가 돼서. 아니요. 준비를 무서워하시나 봐요. 한국의 아들이 널미하고. 그런 점이 나옵니다. 바닷바람 잔잔히 불어오자 대구 손질에 나선 승구 씨. 올해 처음 잡은 대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는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깨 너머로 구경한 아들. 귀여워 하면서 다시 만난 대구는 새롭답니다. 겨울 되면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대구가 많이 안 나서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1년 아버지 농사를 쓰니까 많이 잡고 좀 잘됐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많이 도와줘. 많이 도와줘. 배도 타야 되는데. 승구 씨의 겨울 풍경이 하나 더 늘었네요. 깨끗하게 손질한 대구로 맑은 탕을 끓이는 승구 씨의 아내. 물을 빨빨리 끓여서 몸을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참 맛있습니다. 아무렇게 끓여도 맛있어요? 네. 그 말 한마디에 대구에 대한 거제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자리에 모두 모인 가족들. 거제 겨울의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나죠. 거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라는데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나죠. 아, 대구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저는 대구가 생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힘들게 잡아오시니까 열심히 잡아서 또 이제 또 열심히 팔고 또 맛있게 먹고 그게 뭐 대구의 추억이 있습니다. 왜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맛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구가 참 고마운 생선이라고 생각하죠. 먹고 힘 내가지고 올해도 대구 열심히 잡아오기잖아. 판매만 잘 해. 열심히 잡아볼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진계. 가족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죠. 어부가 칼바람 헤치고 바다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migrants의 양μãos 질환이 피어나고 아냐. 가족들이 피어오고 바다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한데요. 가족들에게 손을 많이 안енное. 가족들에게 손을 많이 안쪽으로 이끌어요. 내 답 많아지 말고 와야지 하나 걱정을 안 해 걱정은 나만 하라고 걱정거리면 뭐 걱정하고 살아 이거나 보고 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